시카고 웨인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뗀 바닥에 있던 고대 도시는 자키쿠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350년까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과 시리아 대부분을 지배했던 미탄니 왕국의 중심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유세와 건물들은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지어졌으며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독일과 크루드 쪽 공동연구팀은 이곳에서 쇠기문자가 새겨진 100여개의 쇠기판과 5개의 도자기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점토로 만든 그릇들이 물속에서 발견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기원전 1350년경에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자키쿠 도시는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는 유엔이 선정한 기후변화의 가장 취약한 국가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가뭄, 모래폭풍, 사막화, 강의 수위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1980년대 이라크 정부가 여기에 모술땜을 건설해 완전히 친수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 그로서리 마켓에서 부과하는 그로서리 세금 부과가 중지됩니다. 일리노이 그로서의 판매세는 1%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주 의회가 마련한 46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향후 1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4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과가 중지되는 아이템에 술 종류나 음료수, 캔디, 즉석 시식 아이템 그리고 약품류는 제외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카고 혹은 일리노이 주민들은 시원한 박물관을 공짜로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트 인스튜트는 18세 이상의 시카고 주민은 여름 동안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들러 천문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일리노이 주민이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카고 버터닉 가드는 7월 11일과 14일 그리고 8월 9일과 11일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리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정신 멤버가 아니면 미리 예약해야 하며 파킹비는 별도입니다. 링컨팍 동물원은 매일 무료입니다. 시카고 역사박물관은 6월 23일과 30일, 7월 4일 그리고 8월 23일에서 26일, 30일과 31일 무료입니다. 예약이 요구됩니다. 그 외 컨템포러리 사진 박물관과 스마트 뮤지엄 오브 아트, 내셔널 뮤지엄 오브 멕시칸 아트 등은 여름 내내 매일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텍사스주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주 당국이 처참한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주 상원 청문회가 열린 21일 공공안전국 국장은 경찰이 오기까지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1시간 14분 8초를 기다려야 했다며 경찰의 늑장 내응을 질타했습니다. 유벨디 교육구 경찰서장이 경찰관의 생명을 아이들의 생명보다 우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즉각 현장 제압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격범이 학교 건물에 들어선 후 3분 만에 범인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숫자의 무장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아리돈두 경찰서장은 범인 제압이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무기지원, 경찰특수기동대 출동을 기다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잠기지도 않은 교실문을 열어야 한다며 필요도 없는 교실 열쇠를 찾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설사 교실문이 잠겨도 문을 부수고 들어갈 장비가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1999년 컬럼바인 대학살 이후 배웠던 교내 총격범은 즉각 현장 제압이란 대응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총기 사건은 상원의 총기 규제 합의안이 도출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시간당 15달러 40센트, 근로자가 4명에서 20명 사이의 직장인 경우는 시간당 14달러 50센트로 각각 오릅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당 9달러 20센트 혹은 시간당 8달러 70센트가 됩니다. 청소년은 시간당 7달러 20센트입니다. 이런 공정한 근무일자 규정은 해당 분야 업체에서 최소 14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당 29달러 35센트를 받는 사람, 즉 연봉 56,381달러 85센트 이상을 받게 되면 이런 규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 동안 임시고용으로 일하는 24세 미만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경우에는 시간당 최소의 임금은 12달러가 됩니다. 2021년 시간당 15달러 기준으로 21명 이상의 직장은 매년 7월 1일마다 임금이 2.5% 혹은 소비자 물가 질수 중 적은 것만큼 시간당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4명에서 20명 직원의 직장은 2023년까지 시간당 15달러가 됩니다. 내년도 시카고 공립학교의 복장 규정에서 소수민족 혹은 머릿결과 관련해 머리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철회한다고 정했습니다. 시카고 교육이사회는 그동안 학생들이 머리에 착용하는 각종 아이템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교내 규정을 해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115개가 넘는 공립학교의 복장 규정을 리뷰한 결과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캡이나 머리띠, 챙 없는 모자, 깃털 머리 장식, 염색 무늬가 있는 머리를 감싸는 큰 손수건 등의 착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 유색인종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에 장식을 하고 등교했을 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중 차러스쿨이나 군사교육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해 500개 이상의 학교가 새 복장 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은행의원회에 출석한 이날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몇 달 안에 물가의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결정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미국 경제는 강력하며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또 오를 금리의 영향으로 경기 후퇴가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집값은 상승했는데 최근 금리 인상마저 겹치자 미국에서도 내 집 마련이 녹록지 않게 되면서 집장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임대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는 첫 주택 구매자는 지난달 전체 주택 판매의 27%라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전체 주택 매매에서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은 34%였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거래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0만 7,600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월별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123개월째 지속 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장에 나온 매물이 거래 완료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또 판매된 주택의 88%는 한 달 안에 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금 부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매물의 25%는 판매자가 선호하는 현금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져 첫 주택 구매자로 등장한 사회 초년생들의 애로가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고 임대 시장마저 부담이 커지면서 생애 첫 구매자는 이래저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